마스크를 끼고 보는... 와... 이거 보세요. 와... 얘들아 고생 많았다. 이게 제일 힘드네. 야, 마스크 끼고 아크릴판 앞에 대화... 이게 제일 힘드네. 이거 너무 답답한데? 원격 수업 받던 고3들 첫 모의고사 중압감 호소. 인천은 재택시험. 자,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학교를 못 간 채로 이제 지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집에서 치렀단 말이야. 근데 바로 처음으로 이제 가서 봤죠? 아크릴판과 소통하면서 봤단 말이야. 아크릴판과 소통하면서. 자, 그 감성으로 봤는데 문제는 중압감을 호소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인터뷰했는지 모르겠다. 중압감, 압박감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 가자마자 통성명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험을 봤다는 거죠. 저 선생님 성함이 뭔가요? 선생님 첫사랑이 어떻게 되세요? 자, 물어보고 싶었는데 보겠습니까? No, no. 일단은 10분 있다가 국어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은 10년 뒤에 물어보죠. 자, 이 감성. 질문을 할 수 없는 감성이에요. 가자마자 모의고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재택시험. 자, 컴백홈. 왜? 3교시에 그냥 와버려요. 갑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어? 어? 내 급식은? 자, 이렇게 되죠. 인천 학생들 딸 말씀드릴게요. 어? 시험지가 없어. 왜?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간이 거의 10시 20분에 나와. 인정? 10시까지 그대로 안 봐. 그럼 미미미노 영상 올라온 거 봐. 워크맨 한 번 봐주고요. 빠다노스 한 번 봐주고요. 너무 노는 거 같으니까 자, 스터디코드 한 번 봐주고 리지영 오피셜. 그러다가 공부의 신 강성태. 예, 예, 예. 너무 노는 거 같으니까. 예. 그거 봐주면 10시 20분 돼요. 문제 풀려고 딱 들어왔거든. 어? 어? 국어? 괜찮네? 잘 풀려. 어? 괜찮네? 괜찮네? 어? 괜찮네? 안부정문, 못부정문?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지금 인천 학생들. 남들 뭐야. 의문 들어갔을 때 이 친구는 의문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봐요. 네, 또 선생을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달 넘게 미뤄진 첫 모의고사 실시. 설사 증상. 예? 예? 자, 설. 자. 자, 코로나가 아니라 어제, 어제 야채만두만 먹으면 되는데 고기만둔까지 같이 먹었어. 어제 보쌈만 먹으면 되는데 족발 먹었어. 나 그냥 과식한 것 뿐. 인정? 왜냐면 시험 적날 은근히 더 먹고 싶거든. 왜냐면 내일은 5시까지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먹을거리 총량이 없지.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돼. 갑자기 왜 뉴튼이 되세요?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그래? 컴백홈. 빠밤빰빰빰빰. 설사 증상이 나타난 바로 컴백홈입니다,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의심이 됩니다. 거기서 바로 배를 깔 수 없잖아.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네. 어. 등교, 중지, 인천, 45개교는 원격시험. 원격시험? 딱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령 연도 몇 년도지? 어? 1라디안 뭐지? 어? 삼각함수, 사인함수는 어떤, 어떤, 어떤 개형을 그렸지? 자, 이 검색. 이게 원격시험인가요? 이거 그냥 네이버 지식인 시험 아닌가요? 네이버 지식인도 서로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디로 가? 열풍타로 가. 어? 친구들아, 잠깐만. 공부하고 있는데 미안. 아, 진짜 고1, 고2 학생들 형이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진짜 내가 오늘 미안해. 나 진짜 문제 하나 물어볼게. 나 지금 수학, 지금 원격시험 중이야. 열풍타도 안돼? 야, 오르비. 야, 옴레들아. 나 진짜 그동안 욕해서 미안. 나도 팝콘 입력할게. 오늘 진짜 문제 하나만. 이거 맞추면 너 수능나 1등급. 자, 원격시험이 아니라 질의응답 구간이잖아, 이거. 왜, 왜 포장하세요? 네, 포장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이거 진짜 원격시험. 아바타야? 뜨거운 형제들이야. 이거 왜요? 원격시험 아닌데요? 시험지 출력 프린터 없어 민원. 예? 아니, 프린터가 어디가 어디 없어.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등교 이틀째는 21일 전국의 고3들이 두 달 넘게 미뤄진 전국단이 첫 모의고사를 치렀다. 대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험이지만 전날 등교 중지된 인천지역 고교생 1만여 명이 아, 너무 많아요, 숫자 자체가. 재택시험을 치르면서 사실상 반쪽 평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 전국 첫 모의고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 첫 모의고사를 일단 6월달로 미뤄야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좀 인천지역이 좀 안정화가 돼서 다시 좀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든 계약시키듯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또 계약을 못하는 거고. 이게 어쩔 수가 없죠. 대구의 한 기숙사 고교에서는 이날 학생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야, 그 모의고사 중에 폐쇄가 됐다고? 야, 기숙사면 이거는 완전히 다시 사강인데, 이거? 기숙사, 이거 학생, 이거 학생 전원이 아마 지금 코로나 검진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인천 미추홀구 임명료구의 한 고3 학생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프린터를 통해 시험지를 출력한 거야. 급한 거야. 그냥 아파트 내려가. 여기 프린터기 있죠? 뽑아주세요. 자, 힘들어요. 저 고3이에요. 고3입니까? 예, 팝업브라우드. 자, 여기서 고3 그 언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여기서 웬만한 국회의원, 웬만한 대기업 사장이 와도 고3이 지금 강력한 그 시즌 인정하시죠.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고3 약 40만명이 등교 수업 개시 다음 날인 21일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했다.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등을 포함한 성적표는 다음 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입력은 하는데 인천 학생들은 안 봤다고 말이죠.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학교.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있는 학교들은 신청을 안 했겠죠. 그치? 그러면 점수가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반쪽짜리 모의고사 거의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모의고사 이 포스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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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온라인 원격 모의고사 매시간에 한 과목씩 공개해서. 와아, 문방원 가려면 6번 왔다갔다. 와아.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 와리와리와리와리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와아. 그러니까 원격 모의고사를 최대한 그 시간에 맞게 풀려면. 아, 이거 너무 빡세겠네요. 예. 이거 너무 빡세잖아, 진짜. 시험치고 내려갔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6월로 가야 될 것 같아. 얘들 안 될 것 같다, 오늘 시험은. 어, 인정하시죠. 어차피 범위도 다르고. 오늘 걸로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등교하자마자 이틀 만에 봤기 때문에 이거는 본 그 뭔가 컨디션으로 봤다는 느낌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6모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만 봤다. 치르는 시험에 학생들은 주갑감을 토로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조원고에 맞는 학생은 원격 수업 때 집중을 제대로 못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되고 많이 떨린다. 서울의 한 자사고 학생은, 아, 교장은 긴장을 많이 속이 메스껍다거나, 설사증상에 있는 학생들. 자, 자, 자. 이거는, 자. 어제 김밥천국에서 원래 떡볶이만 먹어야 되는데 순대까지, 찹쌀 순대 먹은 친구하고 코로나 증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교장 선생님도 힘들어. 응. Are you coronavirus? Are you 그냥 순대 처먹을 수? 자, 이거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교장 선생님도 난감하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 분위기가 좋아요. 얘들아, 이거는, 이건 얘들아. 잠깐, stop it. 응. 시험은 늘 불안해. 이건 인터뷰 와서, 그 인터뷰 자체가 불안했던 거 아니야? 응? 이건 조금, 이건 좀 stop it. 응. 시험은 늘 불안하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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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코로나 핑계내? 이건 좀 stop it.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지금 상황. 응, 공감하려고 하는데. 응, 그래, 그래. 누구나 불안하다니까. 인간은 죽기 전까지 불안해. 응, 응. 시험을 치룰 때도 불안하고, 결혼을 할 때도 불안하고, 대학을 갈 때도 불안하고, 취업을 갈 때도 불안해. 등교 첫날, 고3 확진자 발생 여파로 폐쇄된 인천 5개국. 아. 2마저도 치르지 못했다. 아. 일부 학교는 아예 시험도 안 봤어, 그냥. 응. 일단 학교가 그냥 안 봐! 우리 그냥, 일단은 안정화로 가자. 안 봐! 우리 일단 6월 노린다, 이 감성이었고, 45개교는 일단은 원격, 일단 관리사무소 내려가서 뽑아! 그거 뽑고, 쏙 뽑아서 봐! 일단. 일단 성적 입력해, 임마! 자, 이 감성이네. 이렇게 가는, 예. 갑작스러운 등교 주제에 인천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어제는 모의고사 시행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이, 오늘은 집에 프린터가 없어 시험지 출력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서울시 교육청 주간 전국연합평가가 재택으로 치료된 학교들이 사전에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방식 시험지를 배부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준비조차 할 수만큼 긴박하게 들어왔다. 마스크를 끼고 보는... 와... 이거 보세요, 와... 얘들아 고생 많았다. 이게 제일 힘드네. 야, 마스크 끼고 아크릴판 앞에 대화, 이게 제일 힘드네. 이거 너무 답답한데? 와, 이게 집중... 야, 이거 호흡곤란이야. 어어, 그래. 야, 오른쪽 아래 이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이거. 저, 교정했어요 이미. 이거 왜, 뭐야? 아니, 이거 왜 떨려, 이 광고. 뭐야, 이거. 일단 지나갈게요, 이거 좀. 자, 이날 전국연합평가의 난도는 예년과 비슷... 수능 끝나고 제일 빡치는 문장. 예년과 비슷. 와... 나 이거 5년째 들어왔어. 난이도와 상관이 없어. 인정? 아, 이거 너무 맨날... 맨날 예년과 비슷하잖아. 예년 수능과 비슷하곤 하시오. 메가스터디 평이했다. 얘들아, 이거 2042로 바꿔도 똑같아, 인정? 20년 뒤 모의고사와 똑같아, 이거. 계속 예년과 비슷해. 얘, 문제지가 똑같은 줄 알았다, 진짜. 인천지역 학교가 대거 빠지면서? 이거 위치 가능한... 이거 찡찡대지 마세요. 한 달 남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간고사 있죠, 현역들은.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일단 지금 중간고사 달리셔야 되고 정시파이터는 뭐 저 6월 준비해야지. 지금 현역들, 아, 현역들 정말 힘든데 일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3학년 A군이 신종 코로나, 양성, 아이고. 고3 전원이 그거 가지고, 와! 학교는 22일까지 폐사되면 23일 등교 재개 여부. 일단 최대한 빨리 이렇게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등교를 왜냐면 고2도 남았고 빨리 시켜야 되는데, 어, 빠르게 공부에 복귀해서 올해 또 좋은 성과 이럴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사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무 잇고 또 테러 당했어. 나무 잇고 왜 자꾸 누가 테러 하는 거냐 이거? 아, 그만 하라고 이거 누구? 간첩이 있냐고 우리 방에? barbecue 아멘 루맨 아멘 루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